TV조선 골프왕 시즌3 연예계 골프 은든 고수 윤태영님을 소개합니다. 골프왕3 멤버 정보 골프왕3 메인 멤버 김국진, 김미연, 장민호, 양세영 두 명의 멤버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연예계 골프 고수 윤태영 연예인이 뽑은 최강실력자 베일에 쌓인 골프왕의 전략가 김지석 골프왕3 멤버들의 종교가 궁금합니다. 배우 김지석 배우 김지석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개그맨 김국진 김국진의 종교는 가톨릭 또는 기독교입니다. 아내 강수지가 기독교 신자라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소문이 무상했죠. 골프 김미연 김미연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미스터트롯 장민호 장민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개그맨 양세영 양세영의 종교는 가톨릭이며 세례명은 비오입니다. 무한도전 563회에서 밝혔으며 참고로 비오 10세 성인은 제257대 교황입니다. 참고로 동생 양세찬은 기독교 신자로 구세곤 교회를 다니고 있죠. 골프고수 윤태영 윤태영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사업가로 변신한 배우 윤태영이 골프왕3에 떴습니다. 4월 9일 첫 방송된 TV조선 골프왕3에서는 윤태영이 새 멤버로 합류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김국진은 고수가 아니고 초고수다 라베만 유건도다 골프왕에 출연한 적도 없다며 윤태영을 소개했죠. 윤태영이 등장하자 멤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양세영은 잘 친다는 이야기만 엄청 들었다. 방송 활동을 안 해서 생각이 안 났다며 윤태영 실력을 궁금해했습니다. 현재 윤태영은 사업가로 변신해 투자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그는 연기가 좋아하는 일이었다면 비즈니스는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죠. 또 윤태영은 골프를 잘 친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걱정되고 두렵다고 겸손하게 말하며 라운딩보다 연습하는 게 좋고 골프 자체가 좋다. 하나님이 준 선물 같다.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싶다.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다고 골프 찐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윤종용 당시 삼성그룹 계열 한국비로부터 평사원이로 입사하여 삼성전자 부회장에게까지 오른 삼성그룹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학수, 김쌍수 등과 더불어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는 엄치나 엄칫 딸들이 자신의 우상이자 롤모델로 삼는 인물들 중 하나이기도 하죠.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윤태영은 대한민국의 배우이며 대중에게는 MBC 드라마 왕초에서의 맨발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동료 배우 임유진과 결혼의 꼴이 나여 슬아의 이남 일류를 두고 있는데요. 연예계 로열 패밀리 배우가 베일이 가려졌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배우 윤태영은 삼성전자 윤종용 전 부회장의 아들로 알려져 있죠. 윤 전 부회장은 일반 사원에서 임원까지 오른 자수 성가형 인물로 2006년 당시 월급으로 약 2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윤태영은 배우 임유진과 결혼했는데요. 이 결혼식에는 하객으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호, 이번이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죠. 연예계 로열 패밀리로 알려졌지만 그간 윤태영은 가족이나 자신의 집을 공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골프왕 시즌3로 다시 방송에 복귀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가족 일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마치 시트콤 한 편을 보는 듯한 가족이라는 후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영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골프 고수답게 집안 곳곳에 골프 연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베란다 전체를 퍼팅 연습장으로 꾸며놓기도 했죠. 윤태영의 아내 배우 임유진은 남필이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더니 끝없는 잔소리를 펼치면서 멘탈 훈련을 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골프 맹훈련을 하는 남편을 위해 전역한상을 푸짐하게 차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윤태영의 쌍둥이 아들들은 아빠와 김국진 아저씨 중 누가 골프를 더 잘 치냐? 라는 예리한 질문을 던졌죠. 윤태영은 대답을 얼버무려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쌍둥이 아들이 각각 과거 유치원에 다닐 때 아빠의 취급을 묻는 질문에 한 명은 야구선수, 한 명은 골프선수라고 답했다는 엉뚜한 일화도 전해져 웃음을 안겼습니다. TV조선 골프왕은 환상의 사랑답 콤비 김국진, 김유영과 멤버들이 매회 초토급 게스트들과 짜릿한 골프 대결을 펼치며 신선한 재미를 안기는 신개념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새롭게 재정비한 골프왕3에는 연예계 골프고수 윤태영과 골프 뇌생남 김지석이 새로운 멤버로 합류. 원년 멤버 장민호, 양세영과 매주 토요일 저녁 유쾌한 웃음과 짜릿한 긴장감을 선사할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 골프왕3에서는 1회 방송부터 연예계 골프 넘버원 타이틀을 걸고 자타공인 골프계 어나더 레벨로 알려진 김국진과 시즌3에 새롭게 합류한 연예계 운동고수 윤태영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골프 최강자들의 찌는 한판승을 벌입니다. 특히 라베 66타 프로급 실력으로 정평난 연예계 골프 최강자 윤태영의 등장에 골프 레전드 김국진마저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고조됐죠. 더욱이 본대결이 시작된 후 김국진은 프로골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윤태영의 실력을 유심히 살펴보며 평소와 달리 신중을 기하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윤태영 역시 자신의 실력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자리인 만큼 웃음길을 쏙 뺀 모습으로 대결에 임했던 상태인데요. 최고 실력자들의 대결답게 PGA를 방불케하는 경기가 진행됐고 두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연속으로 구스잣을 터뜨리며 지켜보는 멤버들과 김미연 감독을 감탄케 했죠. 9일 방송된 TV조선 신기념 골프인흥 골프왕3 첫회가 밀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2.4% 분당 최고 시청률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새 멤버 윤태영과 김지석이 사령탑 김국진 김연과 원년 멤버 장민호 양서영과 한 팀에 대해 티키타카 호흡을 맞추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김국진과 김미연 그리고 장민호와 양서영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물었죠. 장민호와 양서영은 시즌1,2에 이어 세 번째 시즌도 함께 하게 된 것에 감격하며 살아남아 다행이다고 자축했지만 김국진은 살아남았다는 것은 실력이 그대로라는 얘기라는 팩폭을 날렸죠. 이때 3기 신인 멤버 김지석이 등장했고 직접 찍은 브이로그로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지석은 걸출한 골프 장비를 자랑한 데 이어 굳은 살이 박여 볼록한 손가락을 공개하며 골프에 대한 열정을 증명했는데요. 김지석은 밥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도 골프왕을 챙겨본 애청자임을 밝히더니 곧바로 골프 연습장으로 가 완벽한 스윙 자세를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죠. 그리고 김국진이 인정한 연예계 골프 초고수인 윤태이 두 번째 신인 멤버로 등장했고 투자회에서 전무로 활동 중인 군악 및 집을 방송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윤태형 하나의 임유진은 윤태이 연습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멘탈 훈련을 가하는가 하면 골프왕 3 멤버인 장민호를 보고 싶다며 내 꿈에 나왔다는 팬심을 드러내 웃음을 터지게 했죠. 더욱이 윤태형의 두 아들은 아빠가 잘하는 것 같아요 김국진 아저씨가 잘하는 것 같아요 라는 돌발 질문을 던졌고 윤태형은 김국진 아저씨가 당연히 잘 치지 라면서도 프로테스트는 통과 못했다는 은근한 견제로 다가올 대결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골프왕 3기 멤버 전원이 한데 모였고 실력 테스트를 위한 멤버 개인전이 시작됐죠. 드디어 전설의 골프 김국진과 윤태형이 1대1로 맞붙는 3기의 대결이 막을 올렸고 멤버들 역시 레전드 투샷을 직관하는 것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태형은 컨디션을 회복한 듯 놀라운 비거리로 그린 문 앞까지 공을 위치시켰고 김국진 역시 한뼘차로 공을 올려 손에 땀을 주게 했죠. 하지만 윤태형은 결국 버디의 성공에 김국진을 꺾고 한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깝게 패배한 김국진은 한 올 쳐서 한 번 지면 데미지가 6개월 간다며 홍림이랑 졌을 때 6개월 갔다고 말해 팀원들을 포복 절도께 했죠. 열받은 김국진은 너 똑바로 안 쳐 나랑 칠 때만 똑바로 쳐라고 분노해 배꼽을 잡게 했습니다. 크리스찬, 윤태형, 이미지님의 가족과 사업을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며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